자 그 다음 보면 It is always advisable. 그것은 항상 충고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이 됐는데 투부정사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이어가지고 put awa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이 목적격 보호가 현재 ppi가 그래서 for rainy day 그래서 어떤 rainy day 하면은 갑자기 비상사태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약간의 돈이 따로 놔둬지게 하는 것이 항상 충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은 사람에 의하여 따로 놔둬지는 거지. 그러니까 ppi가 들어가야 돼. 근데 마치 사역동사여서 동사 원형이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pi야 ppi. 그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 ppi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에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게 하다.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emergency fund serve. emergency 자금은 긴급자금은 역할을 합니다. as a safety net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one can afford to pay for living necessity. 그래서 사람이 이럴 때 one은 사람 아니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우리가 돈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있다.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현재의 수입 원천을 통해서는 획득되어질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을 위해 돈 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페이 동사가 문제야. 여기서 페이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어있으면 마지막 동사를 기준으로 형식 판단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이야. 근데 페이는 삼형식도 있거든? 페이 뭐 페이 원헌데드 달러 100달러를 돈을 내다. 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일단 페이가 일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고요.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세이프티넷이 선행사란 말이야. 안전망. 근데 얘가 페이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 페이는 돈을 얼마를 지불했다 이렇게 나오지? 페이는 돈이 항상 목적어가 되는 동사야. 안전망을 지불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외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만듭니다. 메이크 5형식이었고요. 여기가 감옥 얘가 OC 얘가 집목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뭘? 대절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래서 감옥이니까 당연히 입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